에이!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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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úa이딘 포즈를 하면 뭐로 하면 은옥 씨 간다 편이야 안 내면 진거 embassy 간색 편이야 안 내면 진거ף embassy 가위바위보 안냄진거 가위바위보 야 내가 쳐주고 왔어 내가 쳐주고 왔어 자 할게요 안냄진거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어? 웃은거 아니야? 뭐 누가 웃겨? 민희씨가 웃겨 아 잠깐만 둘다 뭐야 유도 야 애매한데? 좋은것도 웃긴 웃었어 나 계속 다시 해 유노야 너가 민희만 해 하나 둘 셋 민희야 너 내가 저거 민희야 눈을 가볍게 떠봐 너 민희야 민희야 민희 잘한다 민희 잘해 민희 잘한다 한 번만 더 하세요 유노야 야상이 유노야 야상이 해설은 안돼 유노야 불러한게 아니거든요 좋아 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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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대죠? 슈버스타 최종호 내가 이럴려고 운동한게 아닌데 최종호 총 아티스트님의 매니저님이신가요? 네 최종호 매니저님인데 제 부분 바뀔거에요 자식이신거 끝난거야? 뭐 한 번씩 다 드려야죠 오 야 채종호씨 사과 쪼개는 영상이 유명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요? 어 아 내 채종호씨 네 형님 다 오면 되니까 다 먹어야지 와 너무 가볍다 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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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많으시네 어 안녕하세요 아 초콜라에서 오세요 저한테 초콜라 초콜라에서 초콜라에서 오세요 초콜라에서 오세요 초콜라에서 오세요 나왔다 나왔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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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아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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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 우리 또 이렇게 에이티니 보고있죠? 보고있나? 우리가 또 이렇게 에이티니 덕과에서 이렇게 예쁜데 좋은 성과를 또 하나 봤습니다 에이티니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건데 진짜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에이티니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 만든거라서 에이티니 덕분이에요 아직까지 얘기해주셨어요 둘 셋 4장 2장 3장 2장 9장 3장 2장 6장 3장 2장 4장 1장 2장 아 이거 뭐야 이러고 있어요 네 컨셉 알아요, 나에 빠져있냐고. 아니, 계속 기장 사진 찍잖아요. 저한테 표정도 있고요. 손 잡으려고 그러고. 아, 저 봤어요. 저 봤어요. 아니, 저 뭐에 빠져있어요? 저는 요즘에... 저에 빠져있잖아요. 퐁당 빠져버린다. 퐁당 퐁당 도래? 저는 그럼 여기까지만 진행해야 돼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 아이스크림 많이 챙겼어요. 후토색 자켓이랑 자켓 한 개 더. 그다음에 네일 입고 갈 검정색 자켓 하나. 후드티를 편하게 입으려고 싸웠거든요. 막상 후드티를 안 입더라고요. 아, 맞아, 후드티를 안 입는 거예요? 그냥 후드티를 뺐어요. 추울 때 입을 만한 후드티. 제가 제일 베스트로 입는 옷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옷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옷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형국이에요. 두근보다고 하면 되겠어. 내가 부모가 맞아? 모호, 말씀. 와, 미션 성공! 꿀맛데? 깜해? 냄새는 그냥 짜. 준비 됐어?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손은 왜 떴언가요? 가루 떴어요. 가루 한 세 가루 먹었는데 혀가.. 아파? 따가워. 할게요. 준비! 준비됐어? 잠깐만. 아니 진짜. 자 준비! 파이팅! 파이팅! 준비! 시작! 빨리 삼켜! 빨리 삼켜! 빨리 삼켜! 빨리 먹어! 느끼는데! 15초 지났어. 되게 빨랐어. 야! 이재님 10초 남았어. 어느 정도야? 비율을 할 수 있어? 진짜. 잘 안 될까? 어떻게 해? 진짜 나와. 고고고! 바나나, 바나나, 커피. 바닐라, 커피. 브랜드 토핑. 바나나, 바나나, 스트로베리, 오레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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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떡해. 야, 눈물 나. 얘 울어, 얘 울어, 얘 울어! 애가 운다고! 애가 울어요, 애가! 아, 맛있겠다 진짜 고기야. 내가 미안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싸서 한 개 줄게. 야! 먹고 싶은 거 말해 봐. 그냥 쌈에. 밥은? 어, 밥도요. 오우. 오우. 응. 이거 알아? 저렇게 안 한다면 자기가 먹는다 이제. 아니에요. 아람 어떡해. 아람 어떡해. 야, 진짜 먹을 거였단 말이야. 똥이 두 점. 똥이 두 점. 똥은 시킨 거 아니야? 그게 아, 해봐. 안 돼. 되게 미안할만하다 이거는. 어, 근데 똥은 1등이었잖아. 아, 추네. 운매니까, 우리가. 응. 아, 진짜. 오우, 그들 행복해졌어. 종호야, 종호 기분 좋아졌다. 종호야. 맛있어? 종호야, 사랑해. 종호야, 사랑해. 고기 한 점으로 화해했어. 와우. 보여줘. 나보다 얼마나 좋아해. 1, 3, 4. 쭉 따라가다 쭉 따라가 A.T. 쭉 따라가다 쭉 따라가 A.T. 야, 이거 괜찮다. 어휴 괜찮죠? 어휴 괜찮은 거에요. 오우. everything to get done. everything to get done. everything to get done. to get done.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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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rmit speaks 차에 의ider meu lei zien pra? LA BUENS No. 오우. die. 서예서는 herandinego. 실행이 바뀌는 장. 어? 어? 아 근데 힘싸우면 내가 불게 해 솔직히. 내가 하자고 봐. 아 너는 왼손으로 해. 야 야! 야 종우 왼손잡이야. 야 야! 야 종우 왼손잡이야. 니 오른손으로 던져. 오케이 오케이. 형 나 한 손으로 덜게 해 한 손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종우 두 손으로 하면 포츠기기 날라가요. 팀으로 따지면 걔가 형이에요. 한 열 살이 많아요. 핸디캡 줘야죠. 그래도 팀에서 힘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기기만 하면 형들도. 철없잖아요. 텐텐! 야 너 풍역법 깼내? 아 이런것ler understandable. 야 나 어떡해? 나 한 손으로 치기로 했는데. encantora. 2. 3. 제일 많이 했다. 3. 4.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겼다. 1. 1. 2. 이게 우리한테 날아올 수도 있어요. 1. 2. 1. 1. 2. 2. 1. 2. 3. 3. 4. 4. 4. 5. 10. 11. 11. 12. 12. 13. 뭐지? 형님? 형님? 형님 미팅이 있다고 그러는데. 형님? 형님 피곤하지가 않다. 이거 딱 보니까. 확 깨네. 리얼리티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네.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마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1박 2일이 하루마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방금 1박 2일이 하루마다 끝났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에이티즈 또. 에이티즈 파이팅! 둘 셋! 에이티즈 파이팅! 에이! 간다! 으악! 에이티즈 파이팅! 아니다! 에이티즈 파이팅. 이 코스트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요. 여기요. 여기 kolmcm이에요. 여기가 이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진실이 힌트 하나 남아있고 저 까봐주세요 혁동심 아니야? 혁동심 오 혁동심이다 오 진짜다 앤 맥스 원투미니까 야 박수 니가 맞췄어 혁동심 형 다같이 치고 아 저 할거 같아요 아 왜 소화영 자꾸 앨범으로 아 온다 어 레이버? 뭐야 형 때문에 감독님을 다 이동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만져보고 싶어 자 자 자 맘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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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어떻게냐? 야 근데 이걸 소화하네 괜찮은데? 아 잠시만 근데 면접 복장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가 자 그럼 저희 방장할게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둘 둘 둘 둘 셋 셋 이제 너희들은 어둠의 시간을 건너야 한다 할라할라 마스크야 할라할라 마스크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소떡소떡 한입 줄게 한입 줄게 한입 줄게 두입 줄어 자 지금 민기가 좋은 거 한입 먹습니다 에이 진짜 왜왜왜 플러스 알파 들어갑니다 플러스 알파 한입만 안돼 민기 확실하게 해야 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한입 먹으면 한입 먹으면 500칼로리 올라간다 안 먹어 부세요 자 민기 김에 좋은 김치묶음밥 들어가기 30초 전입니다 안 먹어 민기야 팔 안 아파? 민기야 팔 네? 민기 형 수저의 김치묶음밥이 사라졌습니다 민기 형 수저의 김치묶음밥이 사라졌습니다 민기 형 수저의 김치묶음밥이 사라졌습니다 아 체크해주세요 왜 안 먹었어 아 근데 좀 닭꼬치 먹고 먹어보고 싶긴 하다 닭꼬치 진짜 맛있어 닭꼬치 진짜 맛있어 닭꼬치 진짜 맛있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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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도착 보내세요 안녕 아 오케이 카드 잡았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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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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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도 해줘 아 우리 좋잖아 오이구 그거야 형 형 형 형 자 이렇게 또 오오 액션 이건 카밀라 카베어의 송 하바나 그리고 여기다 피아노 그리고 여기에 쉐이커 네 형님 출발 여기까지가 끝인가봐 이제 나는 돌아 야 근데 빨리 쓸수록 좋은거야 민기 소음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쓰시겠어요? 아직 좀만 있다가 쓰겠습니다 먹다가 뺄을 수도 있는거야? 와 종우 쌈 들었다 종우 쌈 잘 싸? 형 쌈 못 싸 다 먹으시는 거고 민기야 밀쳐내고 먹는다 와 냄새 봐 와 소금 찍었어 이거 무조건 1등 했어야 됐네 변기야 분위기야 검사 나 봐 빡쓰는거야? 빡쓰는거야? 떴어요 대傷 thigh 아 이러면 이제 경기할 때 종호 무서워서 받았나? 안녕 와 대박 아 됐다 이제 성과 없어졌다 아 이거 다 하고 동호야 싸준 거 맛있게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싸준 거 맛있게 먹을게 진짜 맛있겠다 야 종호 표정 안 좋아진다 우린 거 아니야? 동호야 세상 맛있어 너가 싸준 거 왜 이렇게 맛있냐? 네 아니 너무 맛있는데? 그것도 인간이죠 아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네 이게 민기 형이 한번 울어야 되는데 제가 갔다 올게요 민기 민기 형 민기 Koll 어 어 어 어 어 어